한 신문을 다 합쳐서 벗어버렸네요. 그쵸. 저... 예불국에서 광주 해산물 받고 또 서울에서 받아왔는데 광주 데려가니까 M1이라고 그랬어요. 처음에. 아, 그것도 됐잖아요. 20년 됐고 왔는데. 요새는 동사무소에서 또 결정하고 네, 저도 처음에 동사무소 갔다가 또 출퇴근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M1 처음 만져보았어요. 서울에서는 M1인데 여기는 M1이다. 이러고 있어요. 근데 M1이 꽤 놓으면 좋더라구요. 근데 총 만져보신 분들 얘기로는 M1보다 M1이 훨씬 더 잘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, 맞기도 잘 맞고 그러니까요. 또 뭐랄까 그립감이 상상이 좋더라구요. 네, 그러니까요. 대면판 일일이 다 사람 손을 깎아서 만든 거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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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